이게 사실 동작 하나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 낸자기 100만 원 뭐 푼자기 100만 원 낸자기 100만 원 푼자기 100만 원? 그렇지 유키키키키키키 유키키 저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다 쓰는 거죠? 이거 하는 거죠? 야 이걸 뭘 써 연습한 거지? 연습이요? 응 연습이지 아 알겠습니다 아니 가야지 이제 가야지 고생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가야지 고개를 그때 들어야지 아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다시 할게요 수요일 9시 자기들 모여라 수요일 9시 키즈를 풀어라 낸자기 100만 원 낸자기 100만 원 풍작이 100만 원 틀려도 괜찮아 돌려돌 인판 유키키키키키 유키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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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수요일 아홉시 아 너무 많이 틀었어요 아 너무 많이 틀었어요 너무 많이 틀었어요 너무 많이 틀었어요 너무 많이 틀렸어요. 조용히 안 하냐고. 아 그리고. 너무 혼자 튀려는 것 같아. 언제요? 전혀 아닌데요. 같이 움직이면 어떡하냐. 같이 움직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 죄송합니다. 개인 컷은 찍어야지. 9시 자기들 모여라. 들려도 괜찮아. 돌려도 미판. 수고하셨어. 죄송한데 저 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 오디션에 참가자입니다. 그래요? 참가자예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왜?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하고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촬영하고 있는데. 다시 갈게요. 뭐하시는 거야? 수요일 9시 자기들 모여. 자기들 모여라. 너무 들어왔어요. 미안하다. 퀴즈를 풀어봐. 미안하다. 너무 들어왔다니까. 방해하시면 안 돼요.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디션 보러 왔는데.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